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Hi! We are mblet! You are watching mtvk!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표현하고자 했던 곡은 절제된 섹시미인 것 같아요. 약간 섹시 컨셉인 것 같습니다. 약간 섹시. 약간 섹시. 많은 섹시로 절제된 그 딱 최선, 그 선의. little 섹시. 저는 필리핀의 역할. 진짜 가보고 싶어요. 필리핀은 천두성군이 잘 아니까 또 약간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도 있고. 페루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저희가 페루는 봉사활동으로 왔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맞이해주셨는데 저희가 인사도 못 드렸어요. 그래서 공연으로 한번 가서 페루분들 한번 만나봅시다. 저희 1년 반 만에 개인활동 무사히 마치고 또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컴백했으니까요. 저희 타이틀곡 스모키 월드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엠블랙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8월 달부터 이제 시작되는 저희 투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고 다 찾아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상 엠블랙이었습니다. 둘 셋 감사합니다. 울어버리고 하장처럼 세게 지워버릴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